네, 지금도 완전히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? 네,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. 지금 귀만 사실 잡아도 네, 지금 마음 그렇게 한 칸 띄어도 이걸로도 잡았나요? 아니, 아니 지금 그게 30초 지금 나연구단 이수가 뭔 순가요? 여기를 왜 치중을 안 가죠? 이게 지금 한 칸 한 집을 내면 폐가 나는데요. 설마 못 봤나요? 10초 하나, 둘, 셋 이거는 못 봤을 가능성이 많은데요? 아니 이거 치중 갔으면 확실했는데요. 이거 나연구단 지금 착각한 거 지금 안 것 같은데요? 하나, 둘, 셋 그래서 후회하는 건가요? 다섯, 여섯, 일곱 다 멋쩍은 웃음 짓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바둑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타격이 문제예요. 이거 지금 계속 생각나거든요. 안녕